아... 아... 왜요? 어? 속 안 좋아? 어... 다 나와 잠시 줘. 그냥 여기다 해요. 화장실까지 언제 가요? 아... 아... 알았어요, 알았어요. 병원에 가볼 걸 그랬나 봐요. 아, 보호자 한 사람 외에는 들어갈 수 없대잖아. 지금은 치료 중일 테니까 우리 내일 좀 한번 다녀오자고. 부키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? 아, 그럼. 그래야지. 부키 잘못되면 나 못 살아. 미안해서 어떻게 살아. 아... 잘못되기는. 그런 소리 하지 마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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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